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? 샹이야 자기 이렇게 자는 거 안 힘들어? 선착관님! 제가 예쁘잖아요 다른 재능도 좀 있고 촬영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도용 아닌가요? 제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봐요 엄정아 혹시 소액을 전혀 안 있니? 누구요? 너 치마 좀 있자 sorry? 너 특별전 큐레이터 해 볼 생각 없냐? 거기 담당 캐릭터 있지 않아요? 너만 믿는가? 나랑 펴 얘 내가 꼬셔줄게 야 이것들 봐라 당신 유민미술관 책임 큐레이터라서 잔거야 그거 없는 서준한 낯이야 X 내시라고 나한테 뭐 해낼게 없어? 지랄하네 나한테 뭐 해낼게 없어? 지랄하네 가사와 해가지고 이스팅 지랄하니 지랄하네 조금만 해봅해 누구 문화 due